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권호영 변호사님이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전자개표기에 오류가 많이 있었다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데 변호사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실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 외에도 전자개표기의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냐면 연수구에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전투표지에서 투표 분류에서 엄청난 오류가 나왔다. 예를 들면 재투입 대상 분류로 다시 토해낸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그 퍼센트지가 15% 정도였습니다. 100장을 넣었을 때 어떨 때는 20장 다시 나오고 어떨 때는 10장 정도 다시 나오는 적을 때는 8장 나온 적도 있습니다. 적을 때 적을 때 그러니까 아주 최소로 잡아도 8% 평균적으로 15%가 분류기가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쓸 수가 없는 비율이었는데요. 너무나도 황당하게도 이 오류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뭔가를 신경 쓰고 있다. 예를 들면 투표지를 규격이 아닌 걸 쓰다가 규격을 쓴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오류가 점점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오류는 계속 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1.3% 오류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게 연수구 때는 14%, 15% 정도였다는 걸 좀 분명히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오산에서는 제가 여러 군데 중에서 한 군데에 나온 것만 지금 한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데 적게 나오는데 다양할 겁니다. 하지만 이 투표지는 어떤 투표지냐면 이미 분류기를 다 통과한 투표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야 조작을 해서 통과를 했을 것이다 추측을 하지만 선관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투표지들은 투개토를 다 거친 현장이기 때문에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묶음이 이미 그 투표지 분류기를 다 통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합격이 된 투표지들이라는 거거든요. 합격이 된 투표지들이지만 약간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0.01%, 천장 만장 중에 한 장 정도는 그때는 합격했지만 두 번째는 불합격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현재 2,500장의 투표지가 들어갔는데 2,500장 중에 32표가 지금 오류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 후보 표가 확실한데 일본 후보 표가 맞는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미 한번 제대로 확인이 됐는데도 1.3%의 오류라고 보니까 만약에 이것이 개표 현장에서 한번 거쳤다가 한 게 1.3%면 그냥 막 들어갔을 때는 1.3%보다 훨씬 상회하는 오류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확실하게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투표지 분류기를 과연 쓸 수가 있는가 그리고 현장에서도 중간에 들어가다가 멈춰가지고 멈춘 전자개표계가 멈춰 있을 때 멈춰 있을 때 이것을 복구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에 막 분류가 되고 있는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에서 어디까지 판독이 됐고 어디까지 판독이 안 됐는지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따로 빼서 어디 거는 분류 통해 놓고 어디 거는 앞에 다시 놓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것만 해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5분이 넘게 걸리고요. 익숙해도 한 3분은 걸립니다.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투표지 분류기 오류였는데 국민들이 이런 투표지 분류기의 오류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 지적을 하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쓸 수 없는 기계를 계속해서 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도 국민들은 알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걸 만약에 국민이 안다면 쓰지 말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선거 때마다 투표지 분류기는 안전하다. 투표지 분류기는 절대 해킹에 염려가 없다. 이것만 계속 반복해서 광고를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투표지 분류기 광고 이렇게 치면요. 투표지 분류기가 상당히 정확하고 안전하고 사람보다 더 손쉽고 빠르다. 계속 이것만 광고를 계속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국민들이 알고자 해도 알 수가 없는 상태다. 이런 것도 좀. 수개표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를 저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계속 하시죠.